아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아 아 열씨 그냥 사 이거야 뭐 이제는 워낙 능숙해져가지고 못깰래야 못깰 수가 없는 상황까지 들어왔지 됐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이고 근데 이거 별로 안쎄다 생각보다 아아 이거 끝나고 터지나보구나 아우 그렇지 아아 깔끔해 이제야 좀 쉽게 쉽게 가는구나 아아 뒤졌습니다 허허허허허허 아 거짓말 아 이 새끼를 썼으면 안됐는데 거짓말처럼 죽어버렸군요 좋았습니다 어딨냐 근데? 아 이게 스킬중에 못 움직여가지고 거짓말처럼 죽었군 아 이거 너무 길어? 쓰고 싶다 아 또 위험한데? 어우 아 또 위험한데? 아 또 위험한데? 아 또 위험한데? 아 또 위험한데?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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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! Oh! 위험했어. 2번이나 죽겠네. 1번이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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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겠네. 2번이나 죽겠네. 1번이나 죽겠네. 1번이나 죽겠네. 1번이나 죽겠네. 1번이나 죽겠네. 1번이나 죽겠네. 2번이나 죽겠네. 1번이나 죽겠네. 2번이나 죽겠네. 1번이나 죽겠네. 2번이나 죽겠네. 안모사 sign. 참 나 unless you have to jam. 아 개 웃겠네 위험했다 위험했어 뭐 사줘야 되는 거 있나 이것만 사주면 되겠지 마력이 형에서 이런 건 안 쓸 거 아니야 아 수공은 360만 정도 되는군요 유니은 2854 랭크는 요정두 그래도 전체적으로 다 60몇 돼있네 와 226인데 이렇게 찍히나 아이템 포스가 410이니까 17성의 유니크 약간 조금 있는 느낌인 것 같은데 12% 15% 12% 12% 9% 3성 17성 피방무기인가 보므로 도미 가운무 12% 12% 9% 9% 유니크 12% 10% 아 5회 70초 야 아 요렇게 됩니다 네네 아 이것으로 대리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네 네 어 아